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는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집니다.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자가 선출됐지만 사직과 당선 무효 등으로 공석이 된 선거구에서 진행되는데요. 박홍열 전 경북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자리가 빈 영양군 선거구에는 지금까지 6명의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. 서희동 기자입니다. 지난해 9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박홍열 전 경북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자리가 빈 경북도 의회. 이에 따라 박 전 도 의원이 빠진 영양군은 오는 4월 총선과 동시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. 1월 24일 기준으로 영양군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경북도 의원 예비후보는 모두 6명입니다. 구진회 전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,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영양군연합회 청기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. 윤철남 전 남해화학 경북북부지사장, 국민의힘 영양군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. 이종렬 전 경상북도의회 의원,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. 오창옥 전 영양군의회 의원,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영양군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. 송진태 전 국민의힘 영양군 당원협의회 사무국장, 영양군 새마을회 회장을 지냈습니다. 전 병호 전 영양읍장, 영양군청 건설재난관리과장을 지냈습니다. 지금까지 영양군 선거구에 출사표를 내놓은 경북도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6명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. 다른 정당의 예비후보 등록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도의원은 전체 임기 중 절반인 약 2년 동안 의원직을 수행하게 됩니다.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.